나경원씨가 과연 살아올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나경원씨에 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경원 동작의례 예비후보 등록 다시 새로운 항의를 나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나경원 후보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죠 나경원 의원이 17대 총선의 한나라당 비대대표 18대 총선의 서울중국 19대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 20대 총선 동작을 4선 의원이죠 21대 2020년도 4.15 총선의 이수진한테 35% 조작값이 적용돼 가지고 패배를 한 겁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밑에 댓글 보니까 호감도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많네요 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씨가 참 선전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국힘당 내부에서 전투력이 있는 후보로 사람들이 꼽는 것 같아요 이 25명 의견 가운데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럼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에서는 윤심을 힘입어 가지고 그냥 중간에 꿇어 앉힌 것 아닙니까 당대표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2021년도 여러분들 이준석하고 붙을 때는 선관위 측이 또 조작을 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를 억수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준석을 당선시켜준 거예요 이준석이 지임으로 이런 당대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이게 이름들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밑에 주호영 조경태 홍문포는 다 모바일 투표하고 AR 투표가 이런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표본수가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인데 AR 투표가 3만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위탁받아 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모바일 투표 득표를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것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은 여러분들 지힘으로 됐겠습니까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도 선관위층이 맡겼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도 선관위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투표 AR 투표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들이 다 망쳐진 겁니다 양심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나라 일하는 사람이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밝혀져도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긋 안 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총선에 이 조작권 얼마나 심하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2016년 총선이고 오른쪽이 20대 총선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 데가 동작권입니다 동작권의 2016년 총선에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 후보의 차이집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기에는 0.3% 마이너스 0.2%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권의 이수진 플러스 13.7% 나경원 마이너스 12.8%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으면 마이너스 11.8%가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들 장문을 쳐넣었으면 이수진 함께 차이집이 사전 빼기 당일에 13.7%가 나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한 겁니다 마포구을 마포구값 서대문값 서대문 동작값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승리하겠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교육이란 것은 인과관계를 잘 따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찾아가기는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인간들이 짐승이지 여러분들 그게 금수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2020년도 이렇게 서울 전역에서 몸지가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칭창으로 나왔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뭐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서울에는 전폐됐지 않습니까 강남의 여숙구 그다음에 용산구의 권영시가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일곱석인가 한 번 한 거죠 그거 다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일곱석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경원을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35% 훔친 거 아닙니까 나경원 함께 해서 나경원의 이름들 18543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 6490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이수진 함께 플러스 6490표를 더해 준 거죠 얼추 얼마를 여러분 도독질한 겁니까 12900 몇 표를 도독질한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싸리 이야기하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선거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1조 원 정도 들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1조 들여가 여러분들 선거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 살아남겠습니까 나경원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에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을 조작을 해가지고 35%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수진이 5771표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나경원이 얼마를 이겼냐 원래 나경원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거를 5771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5%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이 살아남겠냐 못 살아남습니다 이수진하고 다시 붙으면 7886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률을 올려가게 되면 2%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3%부터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다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수도권의 가장 에이스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선거 분석은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적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 조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힘이 큰 폭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국민의 힘이 막을 수가 없으면 위조투표지 제작을 막을 수 없으면 대피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여러분들 패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힘이 대표한 것을 탓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여러분 가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숫자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썼던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호나 호불호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 말씀